이렇게 강한 내용증명을 받고서도 너무 많은 이사비를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인도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취하기 딱 좋은 액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낙찰 당일부터 잔금을 내기 전까지 안내문을 보내는 방법, 잔금 전에 내용증명 양식에 대해서, 그리고 점유자와 전화통화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잔금을 다 낸 다음에 그 잔금 이후의 내용증명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인도명령 사건 번호는 어떻게 빨리 알아내는지,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협상이 안 될 때 그분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의 차이가 심할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잔금을 내셨다면요. 인도명령 사건 번호를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부를 빨리 알 수 있거든요. 자, 낙찰받은 그 사건 번호를 대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이 낙찰받은 물건의 경우에는 상단에 경매 물건이라는 탭이 있고요. 여기 경매 사건 검색에 들어가셔서 사건 번호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의 내역이 나오는데 아래로 쭉 내리시면 인도명령에 대한 사건 번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정보는 이 경매 사건이 다 종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30일 후에 아예 정보가 없어져요. 간략하게만 나타나니까 미리미리 캡처해서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인도명령 사건 번호를 알아내셨다면 이 잔금 후에 보내는 내용 증명에 아래 사항을 추가하시면 돼요. 자,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 증명 양식 있죠? 거기다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더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무슨 무슨 지방법원 사건 번호 2019 타인 OO으로 인도명령 결정이 인용이 돼서 언제든지 낙찰자가 집행관 사무소에다가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시간적 여유를 점유자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수신인께서, 점유자께서는 50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사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렇게 적으시는 거죠. 자, 이것도 추가를 하세요. 이 발신인, 그러니까 낙찰자는 몇 년 몇 월 며칠 잔금을 법원에다가 다 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자가 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와 이 귀하의 가족이 이 부동산에 거주하거나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거주입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점유자 쪽에서 요구하는 이사비와 낙찰자인 제가 줄 수 있는 이사비의 차이가 이렇게 심한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 증명을 좀 더 강하게 작성해서 보내면 10중 8구는 먼저 연락이 옵니다. 자, 만약에 점유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잖아요. 처음에는 이 안내문과 잔금전에 보내는 내용 증명을 그분이 먼저 읽어보시고요.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알아볼 만큼 알아봤는데 내 말이 다 사실이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 명도가 수월하게 진행이 돼요. 만약에 이렇게 먼저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서 낙찰받은 해당 경매법원, 경매계에 방문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해관계인 서류 열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알아와야 됩니다. 보통 임차인이면요. 거기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데 그 계약서상의 전화번호가 있고요. 만약에 소유자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출에 관련된 서류에 연락처가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복사를 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자, 이 경매의 이해관계인 서류 열람을 하는 자세한 방법이 있거든요. 이 방법은 제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블로그 링크를 걸어놨어요. 거기서 사진과 함께 자세한 정보를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확인해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분이 저한테 점유자가 낙찰자한테 연락을 주는 경우 대부분은 제가 보낸 내용 증명이나 안내문을 인근 법률 전문가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파악을 하시고 사실이라는 답변을 들은 후가 많은 거죠. 그렇다면 이사비용은 이때 제가 원하는 대로 대폭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 95% 이상이 잔금 후의 내용 증명까지 혹은 잔금 전에 내용 증명 보낸 거를 통해서 욕심을 포기하고 이사비를 낮춰서 협상에 응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서 마무리가 되면은 끝인 거죠. 자, 이제부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 만반의 준비를 하자는 의미에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알고서 안 하는 거랑 모르고서 못 하는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강한 내용 증명을 받고서도 너무 많은 이사비를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든가 명도를 방해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결정이 되는 즉시 해당 법원에 집행과 한 사무실이 있거든요. 가서 강제 집행을 바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강제 집행이 뭐냐 하면 합법적으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짐, 이런 세관사리를 다 드러내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실제로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최근 말로 인도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6개월 정도 이상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경매에서는 이런 인도명령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강제 집행을 해서 짐을 강제로 드러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인도명령이 인용이 되었으면 강제 집행을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실제로 그 짐을 모두 드러내자, 이런 이유보다는요. 이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강제 집행 개고를 나가요. 그냥 바로 날짜를 정해서 한 10명 가서 짐을 다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예고를 하는 거죠. 다음에 불시에 강제 집행을 할 예정이니까 그 전까지 합의를 보시든가 아니면 이삿짐을 반출을 다 해버릴 거다.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하는 건데 이렇게 강제 집행 개고를 하면 거기 사시는 분은 굉장히 큰 심리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막무가내로 버티면 돈 많이 주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강제 집행 개고를 가잖아요. 그러면 집행관, 그리고 집행관 사무실 직원, 그리고 신청한 사람, 그리고 증인 2명, 열쇠 수리공 이렇게 여러 명의 성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언제까지 이주를 안 하면 강제 집행을 하겠다 이런 개고장을 건네줘요. 만약에 집에 사람이 없거나 그냥 문을 잠그고 없는 척하잖아요. 그럼 합법적으로 열쇠 수리공이 문을 따버리고 벽에 붙여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심리적으로 압박값이 매우 크겠죠. 그런데 이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 소유자인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떨어져요. 그래서 집행신청이 바로 가능해요. 그런데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배당기일 이후에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학력이 있어서 좀 신문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우편물을 송달을 안 받는 경우도 이 인도명령이라는 게 더 늦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강제 집행 신청을 신속하게 해서 바로 개고를 나가고 싶은데 이걸 못하잖아요. 뭔가 다른 액션을 저희가 취해줘야 되는데 이때 인도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취하기 딱 좋은 액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얘의 용도는 인도명령이나 명도 소송을 할 때 이 재판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집에 원래 거주하고 있던 게 A예요. 그래서 그 A라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거나 인도명령을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점유를 넘겨버린 거죠. B한테. 그럼 우리는 그 소는 의미가 없고 새로운 소를 B를 통해서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시간도 낭비고 돈도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A가 B한테 그 집에 점유를 넘겨줬어요. 그래도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요. 좀 신속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제 집행 개고처럼 아까처럼 합법적으로 강제로 문을 열고서 그 가처분 집행문을 벽에다가 붙여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은 이게 지금 강제 집행 때문에 나온 사람들인지 가처분 때문에 나온 사람들인지 그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똑같이 압박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인도명령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 그리고 너무 큰 금액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진행을 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줘서 거기 사시는 분이 눈높이를 낮추고 내가 원하는 약간의 이사비만 받고 이사를 나가기로 하셨어요. 결정권은 낙찰자한테 넘어온 거죠. 그런데 그 점유자분께서 이사 날짜를 7월 10일에 잡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 말만 믿고서 7월 10일에 현장에 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전에 이사를 실제로 가는지 이사짐센터 계약서나 아니면 중개업소에 직인이 찍힌 이사갈집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미리 요구를 하세요. 개인정보 같은 거 이사갈집 주소 그런 거는 지우고 보내도 된다. 대신 그 서류를 보내달라. 그래야지 내가 확실하게 이삿짐업차나 중개업소를 통해서 이사를 가는 건지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서류를 가끔 확인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이사를 간다고 말만 믿고 그 날짜에 휴가를 해서 가보니까 이삿짐 차도 없고 이사갈 생각이 아예 없던 거예요. 낙찰자를 그냥 골탕 먹이려던 거였거든요.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류들로 이사 날짜를 확인을 하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7월 10일에 이사를 가시면 7월 3일이나 4일 정도에는 미리 관리사무소 등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사 날짜를 미리 통보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당일에 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혹은 관리비를 정산하는 담당자가 해당 날짜의 휴가가 아닌지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명도하는 집에 이사 당일날 내가 가잖아요. 근데 이때 낙찰자가 가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에 영상을 참고하시던가 영상 하단에 더보교를 누르시면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거기서 명도 당일 해야 될 일 그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명도 마무리가 되어가요. 실제 이삿날 이 필요한 것들을 제가 챙겨서 이사를 잘 나가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지급해야 될 이사 비용이나 혹시 그분이 배당금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 같은 것들을 이 집 열쇠와 함께 맞교환하시면 되죠. 물론 집 내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비로소 경매 이후에 어렵게만 생각했던 명도 과정은 마무리가 되어가는 거죠. 다음에는 수리가 필요하면 내부 수리를 하시고요. 필요한 임대나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경매 명도를 초보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협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렸고요. 용기를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에 좀 자세하게 알려드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명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나요? 이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강제 집행이나 가처분까지 가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어요. 그 이전 단계에서 95% 이상 잘 해결이 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강제 집행 이전 단계까지만 보면 사실상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매라는 굉장히 재테크하기에 좋은 수단을 다 어렵게 배워두시고 이 명도 때문에 중도 포기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해요. 자 오늘 이렇게 명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려드렸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